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100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썰지 않는 케익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쪼꼬로 여러분들에게 100일을 기념해서 할만한 말을 좀 적어서 함께 축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떨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미흡하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잘 보이려나? 뭐라고 써있냐면요 연필로 쓴 것보다 잘 썼죠? 우리의 사랑이 넘실은 엄실 넘실은 엄실은 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